예쁜 말 글짓기 예쁘게 예쁘게 우리말 글짓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재밌는 글, 웃긴 글, 감동적인 글, 의미심장한 글, 어떤 글도 좋습니다. 제가 단어를 두 개 불러드릴 건데요. 이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자 두 단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어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그리고 두 번째 단어 흐뭇하다, 흐뭇하다 이 두 단어입니다. 보이스피싱, 흐뭇하다, 보이스피싱, 흐뭇하다 이 두 개의 단어를 문장에 넣으셔서 글짓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섞어서 짧은 글짓기 재미나게 감동적으로 웃기게 써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70번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친구 맺기를 경인방송 정말 뉴스와 해주시고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발하다, 아이디어가 좋은데? 하는 글을 저희가 뽑아서 장원 선정하고 기프티콘으로 커피 선물 보내드릴게요. 다들 뭐 이 말 자체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음성, 보이스와 개인정보, 프라이빗 데이터 그리고 낚시, 피싱을 합성한 신조어인데요. 아주 나쁜 범죄 행위죠. 보이스피싱을 우리말로 순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기전화, 사기전화라는 말이거든요. 2008년에 음성사기전화로 순화가 됐다가 다시 2013년에 사기전화로 좀 짧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흐뭇하다라는 단어는 흐뭇이라고 잘못 쓰기가 쉬워요. 무라고 안하고 묻이라고 하기가 쉬운데 묻이 아니고요. 묻이 맞습니다. 묻, 미음의 우 그리고 시옷. 흐뭇, 이렇게 우 해서 묻 이게 아니고 묻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잘 적절히 섞어서 여러분들 문장을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아, 오늘도 재미난 글들이 많습니다. 7123님, 주원씨가 그 목소리, 이쁜 목소리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해오면 저는 흐뭇하게 10원 정도 보내드립니다. 7836님, 낚시는 보이스피싱 말고 물고기를 낚아야 흐뭇하지. 아, 맞는 말씀. 왕근님, 보이스피싱 미리 알고 대처를 하면 흐뭇하죠? 1426님, 1476님도 보이스피싱, 나한테는 무관한 일일 줄 알았는데 작년에 문자 받은 적 있어요. 바로 신고해서 무사히 넘겼던 아주 흐뭇한 기억이 생각납니다. 6323님,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신 어르신을 우연히 보게 된 은행 직원분이 기질을 발휘해서 막았다는 기사를 보니까 마음이 참 흐뭇했다. 이런 건 진짜 흐뭇하죠. 또 우리 도요다님, 얼마 전 보이스피싱 문자가 왔는데 그대로 캡쳐를 해서 사이버 수사대에 보냈더니 내 마음이 흐뭇하다라고 하셨고요. 허니허니님, 전에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장난하지만 새어! 하고 끊었는데 생각만 해도 흐뭇하다라고 하셨고요. 다들 위기 대처 능력이 좋으신데요? 또 박세영님, 오늘도 쭈디 보이스피싱 당한 것도 모르고 흐뭇하게 방송하는구만 집에서 난리 난 것도 모르고 언제 철들래? 이런 게 바로 낚시죠. 이런 낚시에 이제 낚이면 당하는 겁니다. 김선화님도 나쁜 보이스피싱 하는 범인을 잡았다는 얘기에 내 마음이 다 흐뭇하다 하셨고요. 민들레님,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러울 땐 전화를 끊어버리면 흐뭇하다. 그쵸, 그게 제일 빠른 대처법입니다. 대화님, 보이스피싱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더니 속은 시원한데 혹시 보복할까 봐 약간 걱정은 돼요. 혼을 내줬더니 흐뭇하긴 하네요. 라고 하셨고, 요즘에 또 복수도 하잖아요. 그것도 좀 무서운 것 같아요. 1225님, 결혼기념일날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을까? 보이스피싱을 날렸더니 아내가 너무 좋단다. 이 흐뭇한 기분은 뭘까? 또 우리 맹꽁님께서 보이스피싱 흐뭇하다. 글짓기 제시어 들으니까 어제 아들의 일이 생각났어. 촉촉하고 아련한 625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큰 돈을 입금해야 하니까 통장 번호를 알려달라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지만 저 비록 70대 할머니지만 그 정도로 속지 않으니 헛수고 마라! 하하하, 흐뭇하다. 너무,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오히려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당하기 쉽다고 생각해서 도전을 했다가 내가 딱 뭔가 내가 당할 소냐? 하면서 그 나쁜 사람들에게 한 방을 팍 날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다행이네요, 진짜. 자, 오늘의 장원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장원은요. 바로바로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한 전혜수님께 장원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큰 돈을 입금해야 하니까 통장 번호 알려달라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지만 저 비록 70대 할머니지만 그 정도로 속지 않으니 헛수고 마라! 라고 하셨는데요. 호호 흐뭇하다까지 정말 글짓기도 잘해주셨고 왠지 이 우리 전혜수님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도 너무 본받아야 될 것 같아서 장원으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너무 재밌게 예쁘게 글짓기들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보이스피싱은 우리말로 순화된 말이 사기전화입니다. 사기전화 사기전화로 이제부터는 쓰면 좋을 것 같고요. 흐뭇하다 라는 단어는 흐뭇이 아니라 흐뭇 우 받침이 맞습니다. 흐뭇하다 이게 표준어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